안녕하세요 저는 세븐엘 리더 제이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이비! 제이비! 무조건 도전하고 싶은 게 있대요 제이비가 제가 먹는 프로그램 많이 보거든요 한입만 하는 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실평수가 좀 커야 되는데 그렇죠? 아내가 잘 빠져야 되는데 극장형이 돼야 되는데 다 어쩌고 저쩌고 그거 세로로 저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ما 아닌가요? 혜리도 심평수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지? 근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혜리씨와는 초면 아니에요? 저는 알죠 뭐야 왜 웃은 줄 알어? 아이돌 세계는 우리가 깊게 관여하면 안 돼 다 연습생 때부터 옴삭옴삭 오늘 옛날 단어 많이 나오네요 옴쌰옴쌰 한 잔만 옴쌰 대학교 동기예요 아 진짜요? 둘이 친하네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같은 나이인데 제가 빠른을 따져가지고 근데 초면에 그냥 반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? 너가 반말했어 나도 처음 만날 때 그냥 반말했어 그래도 친한 특기가 반말 당황스러워 한결같아요 그래라 이랬죠 아까 제이비가 한 잔만 대결하자고 했잖아요 빵으로 한번 해봐요 두 분이 이거 뭐야 좀 하시네 이런 거를 지면 안 돼 둘 와 가세븐은 딘의 노래 그쵸 많이 접했죠? 저는 알아요 그냥 다 다 알아요 노래 왜냐면은 제이비 공채 볼 때 같이 봤던 형이에요 노래 앨범 나왔다 했을 때 다 들어봤잖아요 딘의 인스타그램 그냥 한 번에 맞출게요 이제 갈 거예요 집중하세요 한 번에 맞춰도 돼요 누가 그 얘기 했어요 오 제이비야 갑니다 제발 약간 그루브만 타면 돼요 약간 그루브만 타면 돼요 그루브만 오케이 참은 올 생각이 없대 예 다 따라하네 다 따라하네 따라 부르고 있어요 문제야 문제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 어 똑같은 사람 노래야 싱크를 왜 와라지 못해 나의 맘 속에 자 지금 제이비가 부르는 것 같은데 진짜 그냥 바로 써도 돼 그냥 바로 써도 돼 왕관을 후배 제이비에게 훌륭해 진짜 한 번에 맞춰도 돼요? 오케이! 한 번 맞추면 많아요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뭐야? 어머어머어머 클럽 말고 뭐 영화 말고 뭐 나 다 결국 동네 내 맘엔 구멍이 있어 그건 뭘로도 못 채우는 것 난 지금 가라앉는 중인걸 내 못난 바다 속에서 우와 그걸 되게 잘한다 왕관을 쓰고 정답선으로 이동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 출발! 제이비 갈 때 조금 퍼포먼스나 춤 같은 거 가능해요? 여유있다 매주 보고 싶다 잘 어울리네 신났는데? 이러고 틀리면 대박인데 흰 힘이 막상했어 뚱딱을 엄청 넣어주네 실패! 실패! 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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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데? 실패! 실패! 이거 띄워주세요 지금 저희 작업 들어가야 하거든요 춤출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왜 왜 왜 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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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거 춤출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다 맞는데 저기서 춤출 때부터 아유 아유 골과를 너무 자신 있게 돌리더라 지금 제이비 열심히 돌리잖아 엔 Mess이